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깨비에요 뚜둥 아 뭐야 야 아니 기슈님 어? 왜 나랑 타이밍 맞춰 기분 나쁘잖아 어?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 뭐야 밤을 왜 했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깨비입니다 아 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영 아니네요 일단 오늘 네 신장으로 보여드릴 컨텐츠인데요 바로 포켓몬 스카이 그리드라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뭐 기슈님과 함께 할거구요 네 오늘 기슈님 안녕하세요 인사좀 해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스카이 그리드가 조금 렉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제한수를 뒀어요 10칸 여기 10칸 보시고 그 다음에 제한시간이 총 7분 동안 네 이제 자원을 캐서 여기 보시면은 저의 노예인 네 제인즈 네 제인즈가 있죠 여기 네 제인즈가 네 노예인데 여기 보시면은 펜던트 있죠 펜던트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가지 네 뭐 시스템이나 이런거를 뭐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펜던트로 여기 보시면은 짱짱 잘생김 여기 네 초깨비군이 있네요 이 펜던트를 통해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? 뭐가 이상해요 한번 교체하는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가 이상해 정확하게 맞구만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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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그래 어? 이름 괜찮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구매를 해서 네더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합할 경우에 또 말랩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네더의 별을 딱 해주시 픽셀몬 럭키 블럭이 말랩이 돼요 먹어봐요 네 그렇게 뭐 먹으면은 네 럭이 100%가 된걸 보실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맵의 자원들을 뜯어가지고 이제 경쟁을 붙는 오늘 뭐 이렇게 포켓몬의 경쟁을 붙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볼과 뭐 다이아몬드 곡괭이 일단 기본적인걸 주구요 7분동안 캐야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자원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첫 테스트라서 어 좀 몇 분을 정해야될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자원 굽는 시간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원도 미리미리 다 구워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선이랑 하얀선 있죠 제가 빨간선에 쓸거고 이미 하얀선에 쓰세요 여기 각자 그 기지에 침범하면 안됩니다 각자 화로 털면 안되요 오케이 7분안에 모든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칸 제한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거는 딱히 뭐 제한없는데 예 뭐 이제 용암이나 이런거 안 건드리시면 될거같습니다 렉이 좀 심해서 서버가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레벨이 30을 주어졌는데요 이 30이 이제 뭐 다이아몬드 곡괭이 다이아몬드 도끼 괭이 뭐 사 검 이렇게 하나만 인첸트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천금석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예 이게 1.8버전이라서 어떻게 인첸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네 오늘 한번만 인첸트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오늘 뭐 어디에다 인첸트 하고 싶으세요 뭐 아 당연히 아 곡괭이지 아 나도야 자 마스터볼은 네 무제한으로 나중에 가져가시면 될거 같고요 인벤 세이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괭이 뭐 사람 죽이는거 가능합니다 예 지금 말고요 아 지금 지금 말고 어 여러분 여기 10칸 제한 아니 12칸 12칸 제한 넘지 마세요 서버 렉 걸린 자 그러면은 한번 인첸트 해보죠 오케이 자 일단 인첸트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3개를 한번에 당연히 넣어서 아 근데 내구성 3네 말도 안돼 기다려봐 아 왜 내구성 3야 기다려봐 아 뭔가 애매한디 뭐 바꿀 수 없나 이거 효율 3가 있네 이거 아 효율 3가 오히려 더 이득일거 같아 30 오 효율 4에 내구성 3 못떠어요 님만 아 근데 이거 3개밖에 소유가 안되잖아 뭐야 이게 뭐지 님만 똑같아요 아 진짜 뭐야 아 아 나 이거 참 야 이거 효율 4가 있잖아 아 이게 근데 살짝 이게 마법뷰어가 변경이 됐나마 좀 우리가 알던거랑 시스템이 뭔가 달라졌는데 그쵸 내가 알던 거는 이런게 아니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럼 한번 7분 해가지고 시작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바로 시작할게요 3 아니 나 지금 이거 좀 나가있어요 3 2 1 고신 바로 갑시다 에메랄드 에메랄드 이건 무조건 캐야되고 자 일단은 소리를 좀 켜볼게요 뭐야 아보가 있잖아 오케이 아아아 일단 이것도 캐야되요 차 오케이 당근 이런것도 다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아 좀 탐색을 해봅시다 어 청금서 오케이 광물들이 좀 많이 얻어줘야되요 오케이 자 에메랄드랑 그 다음에 철 오케이 아 맞아 수박도 수박수박 오케이 자 아 그거 아세요? 나무는 딱히 필요없어요 나무는 딱히 필요없잖아 우리 이미 곡괭이나 이런거 다 있던데요 에이 멍청해 진짜 오케이 아 위에 다이아몬드 있네 다이아몬드는 꼭 캐줘야지 차 사탕수수를 좀 캐러 가야되겠는디 사탕수수를 빨리 캡시다 아아아 아아 레꼴러서 사탕수수 못 캤어 아아나 이거 아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돌겠네 기다려봐 아아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나무를 캐야될 의무가 생겼네 쌓고 올라가야되네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에메랄드 안돼 에메랄드 에메랄드 먹어야돼 으악 아아 나 에메랄드 먹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되네 아 이거 좀 힘드네요 아 그러게 아 야 스카이그리드에서 캐기드 애매하다 내가 눈 아프다 눈 아파 오우 좋아 레드스톤 패션 정금석 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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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오케이 에메랄드를 좀 많이 얻어줘야겠다 아 행운 좀 붙었으면 좋았을걸 아 아 아 아 용암 뜨거워 아 소 핫 어어어 오케이 물에 들어가자 오케이 어 야 저기 에메랄드 있네 오케이 에메랄드 아 이거 에메랄드 행운 붙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오늘 아나 오늘 행운이 못 붙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오케이 일단 효율성 벌써 4분 남았어 와 야 너무 빠른데 야 벌써 아 뭐야 야 어허 훅 갔잖아 아 야 어허 기슈님 너무 훅 가신거 아니에요 어 너무 가버렸는데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우 아 되나봐 에메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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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뭐야 바로 가버리셨는디 아까부터 너무 잘 가시잖아 오케이 에메랄드 구하고 사탕수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서 예 사탕수수는 보이는 쪽 해줍시다 일단 내가 봤을때는 요번에 제일 핫한건 에메랄드인거 같애 에메랄드를 위주로 구해야겠다 역시 컨텐츠 제작자의 꿀팁이랄까 자 여기에서 어 아 저기까지 못가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에메랄드 먹어버리지 양털은 딱히 필요없고 좀 보이는게 아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거랑 자 위에 또 여기 에메랄드가 또 있었는데 오케이 에메랄드 오 21개 좋아 꿀이득이야 꿀이득 아 아 아 아 용압 너무 세 들어봐 에메랄드가 없나 이제 에메랄드가 좀 많이 보여야되는데 에메랄드 어 오케이 아 바로 위에 있었네 역시 등잔 밑이 어두워요 등잔 아 왜이렇게 바람이 안되오네 잠시만 오 깜짝아 13칸 넘은줄 알았네 오케이 너무 멀리왔어 좀 돌아가야겠다 오케이 에메랄드 좋아 아 기슈님은 못 캐고 있어요 어 다이아몬드잖아 좋아 어 아 아 아 오케이 어 뭐 기슈님은 대체 뭐 노리고 있어요 오늘 뭐 오늘 하나 노리는게 있다면 사탕수수 뭐야 왜 사탕수수를 오르지 사탕수수가 꿀인가 이외로 꿀인가 음 일단은 사탕수수를 캐야되나 아 아 주변에 주변에 많아서 캐기도 쉽고 어 야 벌써 2분 남았어 와 너무 빠른디 잠시만 아 뭐야 2분 남았다니까 떨어지는거야 자 이게 손놀림도 빨라야 되겠네 아 이런거 제인지가 진짜 잘하는데 이 컨텐츠 이런 컨텐츠는 제인지 전문이에요 진짜 너무 빨라 어떻게 그리 빠른지 모르겠어 제가 의외로 손이 느린편이라서 오케이 청금석좀 먹고 어 나도 죽는다 안돼 아 아 아 야 안돼 안돼 야 빨리 캐야돼 잠시만 잠시만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오케이 에메랄드 어 안돼 내 에메랄드 어 오케이 먹었어 어 아 먹기 위한 끈질한 사투 끈질긴 진념 진념이랄까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야 나 죽을라는데 아 안돼 대체 어딜 가야되니 에메랄드가 안보이냐 나만 야 에메랄드 어딨어 아 여깄다 아 역시 아 잠시만 등잔빛이 어두운데 저거 못캔네 아 괜히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 아 안돼 에메랄드 못먹었어 저거 아 아 아 진짜 어떡하냐 나 어떡해 일단 죽자 수박도 수박 꿀인가 일단 수박 켜놔야겠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못해 10 아 10초 남았어 10초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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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캐 그냥 캐 그냥 캐 그냥 캐 그냥 캐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안돼 1초 아 끝 아 스폰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까봅시다 자 자 이제 하나씩 까보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아말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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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설마 못 구했어요 없어요 사라진게 아니라 안 나온거에요 너의 포켓몬은 태어나지도 않았다구 이게 이게 포켓몬도 없는게 까불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앗 자 3 2 1 뭐야 아 행복해 어 파라스 눈물난다 눈물나 진짜 뭐야 잡히지도 않아 아하 오케이 자 3 2 1 어 뭐야 웃어서 미안해 아하하 잡아요 빨리 얘네들 왜 안잡아 와 부럽다 야 와우 와 야 진짜 부러운데 와 야 말 와우 스켈레톤 말까지 있어 빨리 잡아 야 눈물 나게 그러지마 자 하고 봅시다 3 2 1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이상한 것도 아 구멍 파기 오 야 그래도 야 부러운데 야 그래도 거북왕 있어 자 3 2 1 두두 하나 모나스 당근 어 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교체해도 될텐데 자 3 2 1 아 뭐야 아 왜 이래 힐볼이 나와 왜 아 깝시다 빨리 아 짜증나네요 3 2 1 이만한 속도를 좀 높여서 뭐야 럭키스워드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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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리지 자 깝시다 3 2 1 아 뭐야 나 왜 이러냐 나 포켓몬 안 나와 진짜 장난이 아니라 포켓몬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 나 어떡하냐 포켓몬 안 나오기 시작했어 자 3 2 1 디그다 3 2 1 어 마그마 오 뭐야 가라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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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풍선 나왔어요 풍선 타야겠다 타야겠다 아야 어 김수님 안녕하세요 운산 운산수 빨리 가주세요 가주세요 빨리 뭐야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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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가 하하하 하하 기슈 덤벼라 가라 홍수문 빅몸짱 challen 뭐야 갸라도서 잘하러 가라 흰몸짱 자 흰몸짱 탄 KPV 흰몸짱 속이다 헤헤헤 넌 아기 약하지 성공 게이득 프리주가 움직일수가 없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카운터 타깝다 오케 가라 아 근데 얘 너무 기술이 악하잖아 가라 아말도 아 나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기술 머신 있었는데 기술 머신 안 놓고 왔네 아 나 돌겠네 가라 연속 자르기 아 효과 너무 별론데 핥히기 어 왜이리 세 아 장난 아니잖아 아 쿨 죽었어 가라 안되겠다 야도란 뭐야 파라색트 사념의 박치기 야 사념의 박치기가 있네 근데 자 부딪혀 야 근데 파라색트 왜 레벨이 하나 더 높냐 가라 사념의 박치기 기분탓 말도 안되잖아 한번 더 가라 사념의 박치기 이겨버려 파라색트는 죽여버리라고 아니 해피너스 한번 더 가라 사념의 박치기 야도란 야도는 왜 왜이리 못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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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사념의 박치기 아 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누르시라구요 오오 오오오오 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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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리 세 그렇지 가라 사름을 바치기 오 가라 마르카르코 불꽃 세례 야 이거 잘생겼는데 램펄드보단 잘생겼어요 아 이거 약하잖아 가라 두트리오 아니 우리 왜 기를 죽이냐 뭔소리하는거야 배틀에 임하라고 진지하게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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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광석화 정광석화는 무조건 성공이지 뭐야 야 너무하다 그럼 정광석화 너의 기술을 못쓰고 죽을걸 뭐야 왜이리 세 잠시만 가라 마르카르코 잠시만 하품 HP 회복 잠만 이거 비를 꺼야되는데 뭐야 왜 아 잠시만 아 이게 아니었지 오케이 졸음유도 했더니 자는구만 좋아좋아 가라 불꽃 세례 아휴 거부 너무하잖아 하품 너도 잠들버리 오 너무해 가라 홍수본 힘목자 가라 속이다 프리유가 사용 못할걸 그렇지 몸통 박치기 아이 뭐야 개알아저씨 죽여버릴라고 희생 야 그래도 그 다음 포켓몬 꺼내도 죽잖아 몸통 박치기 해피런스 왜 안 죽어있냐 죽어라 빨리 몸통 박치기 아 약해 카운터 아 이게 너무 약한데 카운터 그렇지 그렇지 몸통 박치기 어 뭐야 가라 속이다 아 성공해야되는데 아 아 이거 졌네 찾아봐 어떡하지 아 삐 너무 약한데 이거 천생키스 제발 가라 그렇지 일단 홈런 빠졌고 노래하기 노래하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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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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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더 노래하기 그렇지 야 이거 삐캐리다 삐캐리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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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기 노래하기 다 잠들어야되 다 잠들어야되 다 잠들어야되 그래 노력하기 그래 노력하기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좋았어 그래 아말도 연속 자르기 그래 핥히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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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깨어나면 안 돼 좋았어 그래 가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나 탑 탑 아말도가 와 진짜 P가 이 정도밖에 없었고 B가 공격기술이 없어요 얘가 어 잠시만 B 1호치인가 이거? 뭐지? 1호치 아니지? 와 야 근데 B 대박이다 진짜 와 얘는 공격기술이 하나도 없거든요 와 개쩐다 진짜 천사의 키스가 혼란 상태고 그 다음에 노래 아기가 잠드는 거 와 쩌네요 진짜 공격기술이 하나도 없었어 와 이걸 이기다니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했던 포켓몬 스타의 그리드 컨텐츠 이렇게 오늘 재밌게 플레이해봤는데요 오늘 귀슈님과 한번 해봤습니다 귀슈님 한마디 소감 해주시죠 이거 참 아 내가 머리 위에 올라가야겠네요 뭐가 불공평해 승자의 아 이거 이겼으니까 한번 목마 태워서 한바퀴 돌아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한바퀴 돌아주 저기요? 아 뭐 하시는 거죠? 어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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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그러지마 1등은 나라고? 어 잠시만 야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 한발 잡고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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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마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마